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 입니다 이제 저녁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시간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뭘 드셔야 합니까 여러분들 뭘 맛있게 먹어야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진짜 기름 끼는게 먹어보네 기름 끼는거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돼지고기 돼지갈비를 먹어봤는데 잠깐 먹어봤어요 먹을만하네요 식당가서 먹으면 돼요 요즘은 1인분도 팔고 2인분도 팔고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서 원기를 잘 보존을 해야 돼 기운이 없으면 안돼요 특히 기운이 빠져 버리면 감기 걸린다고 기운을 항상 풀어 넣어 줘야 하는데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일단 몸이 재산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몸인 것 같아요 몸 자신의 건강이 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다른게 아니라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매도의 금지 조치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또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또 그런데 그 공매도 금지 조치로 반등했던 또 이 기업이 있어요 기업들 주가가 또 미끄러진다고 하더라구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또 에코프로 내오니깐 에코프로 주가가 좀 미끄러지고 있고 주주들은 그 주식장에 개거품이 많다 개거품 개가 멍멍하는 개가 아니고 걔네 이 개네요 이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꽃게 같은 그 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개거품 주식이 많은데 왜 에코프로만 공격하냐 어 붕괴를 하고 있다 요즘 뭐 기자들도 뭐 개거품 이란 단어를 쓰긴 쓰네요 개거품 개거품이라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전날 에코프로가 1.14% 정도 내려서 69만 5천원으로 거래를 마무리 했습니다 69만 5천원 저는 솔직히 69만 5천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싸다고 생각하는 건 믿겠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69만 5천원도 좀 거품이다 아직까지 고평가다 생각을 합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고점인 92만 8천원 92만 8천원 대비 25% 정도 떨어진 건데 어 주주들은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을 열거를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 하고 있답니다 억울함 억울함을 토로 하고 있다 억울한가요 음 틈 많은 주식 중에서 에코프로만 그 고평가 딱지가 붙어 있답니다 고평가 그래서 계속 억울함을 표하고 있더라 한미반도체도 대표적인 종목이네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골태린게 올 들어서 이 5배가 넘어 나왔어요 5배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64배입니다 64배 야 PR이 64배면은 좀 고평가인데 내가 볼 때는 음 삼성전자가 투자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음 에코프로 주주들 사이에서는 개거품 주식으로 꼽힙니다 레인보우도 개거품이더라 어 이 종목은 올 들어서 5배 가까이 올랐는데 PER이 470배 입니다 470배 야 진짜 개거품이네 음 레인보우 레인보우은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 470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음 어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어 에코프로의 고평가는 비알파가 아니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에코프로의 PER은 작년 실적 기준 495배 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도 118배 입니다 118배 118배더라 그래서 펀드매니지가 그래 이런 얘기네요 에코프로가 지주사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고평가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제 지적을 하고 핵심 자회사들이 상장된 만큼 어 지주사의 그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지난 17일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을 했어요 에코프로는 총 3개 상장 계열사를 이제 거느리게 됐습니다 음 거느리게 됐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걸 상장시킨 카카오 하고 거의 숫자가 같아요 카카오랑 같다 카카오도 보니까 밑에 3개 있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주들은 본전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야 이거 문화발식 상장이면 안되는데 NH투자정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그 손실투자자 비율이 69% 입니다 69% 2차전지 열풍을 주도한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 이 박순혁씨가 지난 4월에 한 유튜브에 출연 했던데 한번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은 다시 그 시세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은 다시 그 시세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박씨가 전국민이 물려있던 주식들은 상승장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소요된다 철저하게 소요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했고 에코프로는 지난 7월 26일 장중에 153만 9천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락세로 간 거예요 급락세 에코프로가 전 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 번이 봤을 때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난리다 난리입니다 난리 저는 예전에 얘기 했을 텐데 그때 한쪽 고점일 때 100만원 때 빨리 나가라고 했었어요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안되었지만 100만원 때 한참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팔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 100만원 이데도 막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무슨 똥꿍기가 들어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50만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이에 관심을 받고 한번 폭등했다가 떨어지면 그게 힘들더라고 되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되돌아가기가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기업들 나타날 거 아니야 더 좋은 기업도 나타나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또 새로운 도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도로 찾으러 간다고 한번 스쳐갔던 종목들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그 기업이 무슨 인류 기업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아닌 이상은 힘들다는 겁니다 제2, 제3의 또 에코프로를 찾으러 가는 거죠 하여튼 개거품 주식 여러분들 잘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고 얼씽거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아가는 삼성전자나 열심히 모으고 ETF 좀 모으고 그러면 돼요 한 5개 종목 이내로 해서 포트폴로 짜가지고 꾸준하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욕심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